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유니티 엔진 강의를 맡게 된 주세영이라고 합니다 패스캠퍼스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모니터 화면으로만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처음 해보는 동영상 촬영이라 많이 미흡하더라도 드는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차차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이 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유니티 엔진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레벨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니티 엔진 설치부터 게임 엔진하는 게 어떤 것이고 유니티 엔진이 어떤 것이고 저부터 기본적인 언어 규칙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에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너무 언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소개 정도로만 하고 그렇게 간단한 게임부터 저랑 같이 만들어 가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갈 엔진은 유니티 엔진입니다 먼저 유니티 엔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유니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크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크롬에 유니티라고 검색을 하면 유니티 코리아가 보이고요 유니티 코리아를 클릭하면 유니티3D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접속하시는 IP 주소가 한국이라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소로 접속이 될 겁니다 유니티 3D의 현재 홈페이지이고요 지금 이걸 이렇게 보시면 유니티 3D 엔진이 어떤 엔진이다라는 것을 유니티 3D 홈페이지에서 대충 첫 화면에 소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을 눌러서 누르면 유니티 아이디 유니티 아이디만 있으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독학할 수 있고 어세스토에서 에셋을 구매하거나 유니티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로그인과 유니티 아이디 만드가 있는데 먼저 유니티 아이디 만들기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메일과 암호 암호는 8자 이상의 대소문자 숫자를 포함한 8자 이상이고요 사용자 이름은 프로필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이니까 되도록이면 영어로 적으시고 성명은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체크하시고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시면 가차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차량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다음 뭐 이렇게 이렇게 다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죠 그러다 유니티 아이디 만들기를 하면 여러분이 적으신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하나 날라와요 등록 인증 메일이 날라오면 거기에 인증 링크를 클릭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니티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유니티 아이디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인증이 되었다면 여러분 인증까지 하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과 여러분이 만드신 패스워드 입력하고 사인인 홈페이지를 보시면 어딘는 한글이고 어딘는 영어이고 그런데 이메일 주소로 인증 주소를 정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인증을 여러 단계로 하진 않았었는데 유니티 홈페이지를 최근에 몇 번 공격을 당하고는 002535 002535 002535 됐나요? 네 그러면 저는 로그인이 된 것 같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오른쪽 위에 아까 프로필 있던 곳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고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고요 여기 보면 조직 서비스 설정 유니티 다운로드가 있는데 유니티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유니티 다운로드 2018, 2.17 뭐 잘 들어왔습니다 설치 프레임 다운로드와 유니티 허브 다운로드가 있는데 먼저 유니티 허브라는 걸 먼저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유니티 허브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스템에 여러 가지 유니티 엔진이 설치될 경우 각 유니티 엔진에 대한 실행이나 이런 걸 편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최근에 정식 버전이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는 베타인데 아직 아이콘만 보면 베타인 것 같긴 한데 허브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면 자 이렇게 허브가 다운로드가 되고 저는 이걸 실행시켜서 그래도 설치 네 설치하시겠습니다 네 설치하겠습니다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쭉 확인하고 동의함 네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는 용량이 많지 않아서 D 드라이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 허브가 설치되고요 유니티 허브 설치되면 그 다음에 유니티 엔진 설치도 쉬워요 유니티 허브에서 설치나 이런 거 저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유니티 허브 실행하기 그래서 마침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액세스 허용 네 뭐 계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방금 로그인 했죠? 자 이렇게 다시 로그인하면 음 네 네 퍼스널입니다 네 뭐 1억 달러 이상 벌으니까 1억 달러 이상 투자 받았으니까 뭐 그러면 뭐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프로 버전이 필요 없고 지금은 예 교육용이나 강의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인스털라우 를 누르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내 그 머신에 설치되는 유니티 엔진과 공식적으로 여기서 지원하는 유니티 엔진 그리고 뭐 베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2019 버전은 아직 베타고요 2018.3도 아직 베타인 상황입니다 공식 릴리즈 된 버전 중에 저희가 지금 설치할 것은 제일 위에 있는 2018.2.17.f1 잠시만요 네 2018.2.17.f1을 다운로드 받아서 네 뭐 이것저것 쭉 설치하겠습니다 딴 거는 뭐 크게 건드릴 게 없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그대로 하고 뭐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 나중에 구글 빌드도 해보긴 해볼 거니까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도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는 제가 지금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 윈도우라서 ios 빌드나 다른 것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뭐 랭기지 팩도 있는데 뭐 한국어 일단 설치 클릭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설치만 해서 제가 설치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2018.2.17.f1 도큐멘테이션 이제 그 유니티 이제 이런 문서들 그리고 이제 개발 툴이라는 비주얼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 그리고 네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 총 한 2기가 3기가 5기가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넥스트 누르면 네 오톤 네 이렇게 하면 유니티 2018 시점이 지금 옆에 프로그스바로 설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설치되고 있는 도중 설치되고 있는 동안 제가 유니티 엔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엔진은 먼저 어... 아 제 소개부터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비싸든 싸든 돈을 지불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거고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을 이 동영상에 쏟고 계신데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 헛된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통 다른 동영상 강의를 쭉 제가 봤는데 이걸 처음 찍으려고 강의 하시는 분 소개는 많이 빠졌더라고요 따로 웹페이지 같은 게 있긴 한데 사실 웹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누가 강의하나 보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짧은 시간을 하래 해서 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대 나와서 99년부터 보안업체에서 인턴 같은 프로그램 인턴 생활을 시작해서 여러 SI를 거쳐서 현재 게임 사업 현재까지 게임 개발하고 있고요 실무자로 지금도 현역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리에 있는 회사에 모 회사에 지금 재직 중이고요 첫 번째 게임에서부터 오랫동안 혼자 개발해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둘 아니면 셋 이런 식이어서 뭐 그렇게 큰 회사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시스템 밑에서 제가 개발을 한 건 아니었고 혼자부터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연차의 동영배보다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야근도 심했고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성공한 타이틀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프로젝트는 많이 경험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도 짧지만 짧게라도 전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도 역시 갖고 있고요 최근엔 이력서들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꼭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역시 한국이 짱이었다 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여러 교육원과 연구원에서 교수 및 전임 강사를 역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여러 강의 미팅 게임 프로그램의 저자죠 여러 강의 미팅 게임 프로그램 프리레코리 사이트 가면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촬영하겠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한 건 아니었고 제가 따로 이제 강의 같은 거 한 거를 그냥 음성만 딴 시기였어요 사실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예 13년 벌써 15년 됐네요 14년 넘게 게임 만들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일을 넘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또 몇몇 업체의 유니티 퍼젝트 컨설팅 및 뭐 여러 가지 유니티 관련 외주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교육이나 강의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된 건가요? 이게 잠깐만 아 네 된 거 같네요 제가 만들었던 게임 중 하나인데 유니티로 만든 PC MMORPG이고요 2년 가까이 걸렸고 이게 벌써 2013년에 만들었네요 그때 만들었던 유니티 이 당시에는 유니티로 만든 대규모 스케일이 게임이 많이 없었고요 주로 간략한 캐주얼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많이 유니티로 개발하던 시즌이었는데 그때 멀티 플랫폼이 주였지 유니티로 대형 스케일을 만드는 곳은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초창기에 유니티로 PC MMORPG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때 만들었던 와일드버스터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 런칭했었다고 해요 네 대충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요 네 굉장히 큰 스케일이 크고요 이 당시에 유니티 4 버전에는 64비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리소스가 큰 프로젝트를 유니티에서 열지 못했던 시즌이 있어가지고 되게 걷기적이 많았는데 유니티 5 나오면서 64비트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게 되면서 리소스를 좀 크게 크게 써도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캐릭터도 엄청 많고요 거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여러 영웅인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게임들을 이제 MMORPG식으로 플레이한다라고 하십니다 진영도 나아져 있고 똑같이 약간 SF 컨셉이고 그렇긴 했지만 유니티로 만들었던 PC MMORPG입니다 이런 걸 만들었었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유니티 엔진에 대한 거를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유니티 엔진에 달려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많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유니티 엔진 많은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뭐에서 어떻게 나온 건데 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큰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유니티 자격증 따는 거 아니니까 이게 어디서 뭐 누가 물어본 사람 없는데 그냥 유니티 엔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교황으로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 유아캠한테 니콜라스 프란시스 데이비드 헬가선 처음에 유니티를 만든 초창기 멤버인데요 처음에 니콜라스 덴마크 프로그램이었죠 니콜라스가 2002년 5월에 자신의 게임 엔진에 쉐이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포럼 같은 것에 질문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쉐이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어 누구 혹시 해본 경험이 있거나 도와줄 사람 있어? 라고 했는데 한 몇 시간 정도 후에 독일에 있던 유아킴한테가 니콜라스가 썼던 글에 답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저런 글을 남기고 서로 이제 연락을 하다가 야 그러면 유아킴한테가 만들고 있는 엔진과 내가 만들고 있는 엔진을 같이 합치자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데이비드는 야 나도 같이 하자 라고 해서 그것이 흥미 있는데 그래서 낀 게 세 번째 프로그램이었던 게 데이비드 헬가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개발자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처음부터 유니티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코펜하겐엔 집을 빌려서 아 네 설치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코펜하겐엔 집을 빌려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뭐 이때 데이비드는 그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혼자 카페 같은 데서 일을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때 남은 음식들 싸가서 같이 먹고 그걸로 이제 생활비 벌어서 나머지는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정도 열심히 개발해서 그러면 웹에서 3차원으로 3D 게임이 돌아가는 걸 한번 시현해 보자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툴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추가적인 추가로 엔지니어들을 더 프로그래머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툴을 만들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또 같이 회사 오버댔지 회사를 창업해서 비주어 스튜디오가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을 해서 이제 대표를 좀 찾아봤대요 대표를 찾았는데 마땅한 대표가 없었고 자신들의 마인드와 맞는 대표를 찾지 못해서 결국 세 번째 데이비드가 처음에 사장으로서 대표를 여직을 맡게 됩니다 오버댔지 엔터테인먼트 OTE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또 이 OTE가 사실 크라이테리온 기억하실지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크라이테리온이라고 프스2, 프스3 시절에 큰 게임 개발사에서 자체 엔진도 있고 유명한 자기들이 만든 게임도 있는 것처럼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자체 엔진을 갖고 게임을 성공시켜가지고 우리도 크라이테리온과 기술도 보유한 게임 회사를 만들자 가 돼서 비주얼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캐주얼 및 온라인 게임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툴을 구상하다가 저 데비딧이나 꽂혀있던 게 맥을 엄청 꽂혀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파이널 컷프로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있는 UI, UX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나중에 유니티 엔진을 실행해 보셨거나 유니티 엔진을 실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화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거를 보고 많이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유니티 3D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거의 툴이죠 제가 썼던 유니티 초창기 베타 버전에는 모노디벨롭 붙기 전엔 유니트론이라고 메모장 같은 게 있었어요 메모장이 인텔리전트 자동으로 예약을 완성해준 기능이 없어서 한 땀 한 땀 외워서 쳐야 됐던 컴파일도 유니티를 실행해 보지 않으면 컴파일 확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편하게 개발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초창기 버전이 나오고 그걸 갖고 최초 유니티 엔진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든 웹 3D형 게임이 바로 구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성공을 했고요 성공한 돈으로 갖고 본격적으로 게임 만들어서 다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구볼이라는 게임 만들어서 출시한 다음에 2005년 6월 구볼로 얻은 많은 돈으로 개발자를 많이 채용해서 2005년 6월 달쯤 유니티 1.0이 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시되면서 많은 문서를 만들었다고 여긴 애들은 그러는데 실제 초창기에는 많은 문서가 없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일단은 설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유니티 3D에 대한 엔진 그리고 유니티 3D 엔진은 일단은 통합 개발 에디터고요 게임 엔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코딩이라고 하죠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 게임 엔진이고요 멀티 플랫폼 정말 많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 다소히 게임 엔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엔진은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설치가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래가지고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게임 엔진이란 어떤 것인지 게임 엔진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또 어떤 유니티와 어떤 기생들이 있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